공병호 TV의 공병호 모두 돌아가셨습니다 또 하나는 유승민과 김무성 위원과 특별한 관계다 이런 유언비어가 또 떠들고 있습니다 김무성 위원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유승민 위원은 경작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20년 전 연구원 생활할 때 교분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특별한 교분이 없습니다 또한 제가 찬탄파다, 사탄파다, 친중파다 하는 이런 유언비어들도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해 4월 유튜브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이전까지는 책을 쓰는 작가였고 강연자로서 활동했기 때문에 공적인 이슈에 대해서 별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이 유튜브 방송을 보시면 제가 친중파가 아니라는 사실은 잘 아실 겁니다 제가 갖고 있는 가치관과 중국 정부가 추구하는 가치관은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그리고 유명 유튜브들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데 좀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조금 자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동안 그분들의 일일이 청탁을 제가 들어줄 수 없었던 점이 저를 공격하는 데 큰 빌미를 제공하지 않았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의 청탁을 어떻게 다 들어주겠습니까? 공적인 자리에서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좀 자제해 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라는 점을 거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완전할 수는 없지만 지난 40년 정도 비교적 반듯하게 치열하게 성실하게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저와 관련된 유언비어들은 대부분 허위 사실임을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잘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소상공인 진흥공당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 긴 줄을 선 자영업하시는 분들의 사진에서 경제 상황이 정말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구나 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됩니다 급전을 1천만원 정도 대출을 받는다고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와 같은 매출 급락 상태가 한두 달 정도 더 지속이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라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월 26일 날 매일경제의 이덕주 최희석 이종화 기자는 그야말로 발로 뛰는 기사를 올렸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생생하게 증언하는 그런 기사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현장 상황입니다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서울 남부센터 남부센터는 서초구 교대역 부근입니다 그곳에서 만난 가구업체를 운영하는 김모 대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매장에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지면서 매출이 사실상 제로가 됐습니다 오늘부터 빨리 받을 수 있는 대출을 해준다고 해서 왔는데 이렇게 마냥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하소연을 늘어놓습니다 매출이 없어져 버린 것이죠 거래처가 있어야 운영이 가능한데 거래처들이 다 폐업을 해버리면서 매출이 60%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2월에만 미수금이 천만원 이상이다 보니까 직원들을 전부 내보냈습니다 임차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대출을 받으러 왔는데 정부의 말과 달리 두 달을 더 기다려야 한다고 해서 속이 상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틀어놓는 분도 계시고 매출이 없어져 버린 상황입니다 모든 종류의 그런 거래에서 필요한 것은 매출이 일어나야 되죠 매출이 일어나야 가게도 돌아갈 수 있고 소기업도 돌아갈 수 있고 대기업도 돌아갈 수 있는데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는 바로 매출을 급락 내지 실종시켜 버린 부분들이 가장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서울동부센터 광진구에 있습니다 이곳에서 만난 정모대표는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16일 전에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긴급경영안전자금 대출을 신청했는데 두 달 후에나 나온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발등에 이미 불이 떨어져 있는데 두 달 후에 몇 천만원 대출이 나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도 여기는 천만원이지만 일주일 내로 나온다고 해서 오늘 아침부터 서류를 발급받아서 여기에 줄을 서고 있습니다 서울 남부센터와 서울 동부센터는 모두 건물이 4층에 입주해 있기 때문에 오전 10시 기준으로 센터 앞에서부터 시작해서 줄이 계단을 이어져가지고 건물 1층까지 그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오전 7시 30분부터 줄을 기다리기 시작하신 분도 계시고 또 종로에 위치한 서울중부센터는 점심시간에도 접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낮 12시 10분 개경이 되면 대기인은 300인을 넘어설 정도입니다 그만큼 급전이 필요하신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소상공인진흥재단은 3월 25일부터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 대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기존의 소상공인자금대출은 지역에 있는 신용보정재단을 통해서 보정서를 일단 발급받아야 가능한데 이렇게 해서 대출을 받는데 1개월에서 2개월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정부가 급히 결정을 내린 것은 소상공인진흥재단에서 대출 제한기준이라든지 현장평가라든지 한도 사정절차를 모두 생략해버리고 3일에서 5일 안에 일단 급전 1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크게 문호를 털어놓게 됩니다 2월 13일부터 3월 23일까지 지역신용보정기금에서 총 88,729건의 보정신청이 접수가 됐고 이 가운데 38,684건 총 신청의 43.6%에 대해서 보정서가 발급됐습니다 이 보정서를 기반으로 해서 실행된 대출은 2만 617건 23.2%의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3월 3번째 주 기준으로 보면 1일 보정 발급 건수는 4,348건 정도가 됩니다 폭주하는 것이죠 급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일입니다 급전은 대개 1천만원 2천만원 이렇게 대출을 받게 되면 대부분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운전자금으로 투입하거나 그 다음 일부는 또 생활비 부족분을 메우는데 투입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번 정도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매출이 회복이 되지 않으면 정부가 얼마를 더 꾸어줘야 계속해서 연명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면 이 방송을 맡은 사람 입장도 답답한 그런 마음입니다 모든 종류의 사업이라는 것이 매출이 발생해야 매출 위에 집을 올리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매출 자체가 와해되어 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이 어려운 그런 난국을 타개할 수 있을까 이런 점을 걱정하게 됩니다 매출이 회복되지 않는 한 아무리 돈을 구워주더라도 연명 혹은 부도 내지 폐업 정도로 연결될 수밖에 없죠 결국은 현재 추세대로라면 좀 냉정한 그런 판단이지만 대규모 폐업이 불가피하겠구나 그런 판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신용보정기금의 보정서를 갖고 받은 대출이나 또 소상공인 진흥공당의 대출 가운데 대부분은 부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급전을 구워다 주는 것이 일종의 진통제와 같은 것이지만 결국은 가장 현재 위기를 극복하는 데 핵심은 매출이 회복되지 않으면 큰 써남이와 같은 그런 대규모의 폐업이라든지 부도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한 번 더 확인하게 됩니다 정말 큰 위기입니다 매출 자체가 아예 없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